오늘의 1일 매니저님 졸면서 왔어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 한 번 하세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매니저입니다 가시죠 야 그건 매니저가 아니고 경호원이야 너 매니저가 뭔지 모르냐? 어? 오늘 얼굴이 왜 그러세요? 화장을 안했는데 생물이신데? 문이 왜 열렸어 아로마라 뭐야? 어이? 사무실에서 자고 있는 대표님 갑자기 우리 채널 박효댄스 아 안녕하세요 오늘 피팅하신다고요? 선생님이시라고 예 선생님이요? 사장님인데요? 아 사장님 예 매니저님이세요? 네 오늘 1일 매니저입니다 박석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자 그럼 전 이만 퇴근 아 네 매니저님 예 마실 것도 사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월급도 안 주면서 됐다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매니저가 왔습니다 혹시나 배고플까봐 내가 귀여워 네 빨대를 안 씻으면 어떡해 빨대를 안 씻으면 어떡해 빨대를 안 씻으면 어떡해 빨대를 안 씻으면 어떡해 지금 일 안 하시고 밥 드시는 건가요? 매니저는 밥 안 먹습니까? 매니저잖아요 자 이제 일하러 가세요 여름씨 네 지금 첫 번째 촬영하러 가야 됩니다 갑시다 정직하고만 네 피스팅 가야 됩니다 잠깐 스톱 네 준비하겠습니다 뭐가 서툴러 야 이거 두 명이잖아 우와 자 첫 번째 촬영 장소로 가볼까요? 주세요 네 오늘 컨셉이 뭐라고요? 섹시 큐티 청순이요 섹시 큐티 청양고추요? 포즈 다양하게 하는 건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세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름이가 잘하니까 나 믿기엔 잘하네요 누가 내려왔니? 아 죄송합니다 저 일일 매니저라 잘 모릅니다 매니저 일 안 해? 잘했다 오케이 좋았다 우리 이제 한번 볼까?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모른다잖아 오 때려 때려 하나 둘 셋 한 발 들어야지 한 발 들고 펭귄 같아 음료수 얘기하면 미치겠네 또 술 먹었어요? 네 아 살짝 만취한 것 같은데 네 주무세요 좀 퇴근할게요 네 저기 매니저 어떻게 어 예 저 찍는다고 아 예예 고생했어 응? 안 돼 나는 매니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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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 시키셨어? 당연하죠 전 매니저니까요 잘했어 어? 매니저한테 뽀뽀를? 제이다 한 rate 으흐흐흐흨 야 근데 지금 몇 시간만에 왜 좀 늙은것 같냐? 시간이 아니고 지금 2시로 가져라고 야 2시로갔는데 지금 해가 졌어 오...? 와 8시 42분이야 간사 고생했다 아니 여보가 더 고생했어요 응 아 오늘 어색하고 내가 옆에서 웃겨졌잖아 응 그래서 조금 아 하하핳하핳 그냥 가자 가자 다 가려봤어? 뭐야? 두샷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빠이 자 이제 집에 가는데 영상 처음 켰을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거 아냐? 하지만 남다친거 없으면 어쩔 뻔했냐 뭘 어쩔 뻔했어 힘들어 죽었지 그냥 혼났지 자 오늘 이렇게 여름이 1일 매니저채용 끝! 안녕